울산 지역의 하반기 입주 물량이 쇄도하면서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동구 일부 단지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가 지금은 가격을 거의 회복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래는 여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2,6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입주를 마친 가운데 이삿짐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대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일명 마피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87건의 분양권이 거래되는 등 올 들어 분양권이 500건 이상 팔려나가 금매물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몇 배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엄청 쏟아졌었죠. 몇백 개가 있었는데 한 달에 100개씩 거의 평균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남은 개수가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의 분양권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0건이 거래된 것을 증점으로 한 달에 30건 이상 분양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매물이 없어 84제곱미터 좋은 타입은 최고 1억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건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금매물들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손박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원룸, 빌라 거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울산의 빌라와 단독주택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45.8%와 55.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점차 회복되면서 가격을 높여서 내놓는 매도자들이 늘고 있어 금매물 소진 이후 거래가 다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